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는 제설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길이 눈에 덮여 볼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눈이 쌓인 내리막길을 운전해 내려가던 중, 반대 차선에서 오는 덤프트럭 제설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중앙선이 눈에 덮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미끄러운 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시속 55km로 달려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